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는 확실히 온도가 좀 쌀쌀해 선선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 맞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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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형도 넣으면 보기 자 버디 하십쇼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버디 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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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에 안 땡긴 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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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덜 맞았다 있는데 봉투 한 번만 딱 하자 깠다 아유 아유 오 우와 나이스 아니 형님도 보기 나도 보기 하하하하 아유 처음에 요렇게 세야되는데 아하하 와 들어갈뻔했다 보기 아니십니까 보기 오케이 오 오케이 어후 마지막 콜 왔습니다 아 햇볕은 넓고 아 아 엉 엉 제가 오늘 처음 들어갔어 으 아 чем 또 다음에 또 보장을 와야 되겠죠 왜그래요? 포토 잘하시다 파 하신거 아니에요? 아... 헤저도 들어갔구나 또 오세요? 부터 형도 나도 남을